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A씨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 184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KTX를 이용해 여천역 하차 후 즉시 생활시설로 이동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순천의료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을 확보해 접촉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독감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 감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111만 2천 명으로 지난 25일 기준 50만 3천 명인 45.2%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55건으로 주된 증상은 국소반응과 발열, 알레르기 등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사례의 8건이 보고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3건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인과성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가 관련국과 자국민들에 반대해도 태양 방류를 결정해 2022년 10월부터 실행해 옮기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며 방사능 오염수가 처리 후 태평양에 방류돼 희석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1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 연안 해역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오염수 저장탱크를 땅속 깊이 묻는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등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신광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 개소식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11월 23일에 열릴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회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순천시는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55억 원을 들여 해룡산단의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목포시 이호성 일자리 청년정책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시청 일자리 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목포시가 개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목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미취업자,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일자리로 연계하여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입니다. 작년에 처음 행사를 실시하여 5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취업을 원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개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올해 행사는 10월 28일, 29일 이틀간에 걸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호남동 KT빌딩 2층에서 개최됩니다. 구인기업 20개사가 참여하여 구직인력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면접과 일자리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면접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또 사전 등록한 구직자를 시간대밀로 분산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할 계획입니다. 현장 면접 8개 기업과 비대면 면접 12개 기업이 생산직, 사무직, 전기안전기술사, 영상편집자, 웹디자이너, 조리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구직자를 모집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참여하여 일자리 상담 및 치창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취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일자리는 삶의 질 향상의 열쇠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인구직 만남날 행사 이외에도 고교 졸업생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위치업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잡고사업, 청년 마울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0, 50대를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에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실직자, 취약계층 등 3,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구인구직 만남날 행사에 오셔서 구직자 여러분들이 취업의 기쁨을 얻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층부터 신중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하는 일자리 얻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이호성 일자리 청년정책과장이었습니다. 연수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온라인 일자리 방람회를 엽니다. 이번 일자리 방람회는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기업에서 1차 합격자를 선발해 정해진 날짜에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직자들은 방람회 기간 동안 여수시 온라인 일자리 방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매칭 외에도 취업특강과 AI 면접 분석, 인적성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4시 20분쯤 금당지구의 한 문구점 앞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던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연향동과 금당지구 일대를 돌며 휴대폰과 지역 상품권 등 173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목포시는 28일부터 3일 동안 사전감사에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10일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본감사를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인사와 계약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보조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낭비,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됩니다. 최근 진도 군민해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주민이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진도에 사는 박준범 씨는 진도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최근 6년 동안 자격미달로 군민해상 수상자를 단 한 명도 선정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공직자 출신 2명을 선정한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민해상 수상자는 각각 군의원과 문화원장을 역임해 재임 시절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했던 만큼 상을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열린 청정고흥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28개 업체와 농가, 유자, 수산물, 햅쌀 등을 판매했으며 참가업체 가운데 70%가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또 사흘 동안 2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직거래 장터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해 서울시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회 보임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만큼 야당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당한 비판은 새겨듣고 부당한 비판에는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를 비롯해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의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자 오픈 골프 대회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영암을 방문했습니다. 박양호 장관은 지난 25일 KLPGA 대회 추진 현황과 방역 상황, 경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방문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영암구는 영산호 수상복합 레저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계획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시가 도심 속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재 야행 행사를 엽니다. 순천시는 오는 30일 저녁 6시 문화의 거리 서문 안내소에서 2020 순천문화재 야행 개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야간 시간대 도심권에 있는 문화유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26일부터 2주 동안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등 특별피해업종과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업종입니다. 관련 기준과 신청서는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류를 지참해 읍면 동사무소와 시청 대회의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241기 신임 해양경찰 학생들이 바다에 직접 발을 담그고 다짐하는 입회식을 가졌습니다. 입회식은 지난 10일 입교한 241기 신임 해양경찰 학생 750여 명이 바다에 발을 담가 바다를 느끼고 명예심과 사명감을 형성하려는 해경의 핵심 수업입니다. 또한 입회식 이후 학생들은 모사금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자치 활동 영상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주제는 학생 자치 활동 학생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연속, 온라인 선거 방법과 문제 해결 토론 등입니다. 지역 학생이나 교원이면 누구나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동영상은 전남교육청 SNS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다소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3도, 한낮에 17도로 일교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집니다. 두꺼운 옷 준비해 두셔야겠고요.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겠고, 물결은 최고 2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 시기를 고려해 접종을 미루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접종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목포시는 2029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여수시는 온라인으로 일자리 방람회 문을 엽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은 물론 절도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그래도 일단 살아서 견뎌보자고 건네는 손 잡아주시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쌓이지 않을까, 낙관해보고 싶은 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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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